이 날씨에 무슨 작업이야, 행복한 놈이야 빨리 파고 가자 어? 뭐해 이거? 뭐해 이거? 어? 치료 아니야? 정상 이방 불효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만 9천여 분께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2019년도는 정말 뜻깊은 아내였습니다 이 모든 건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재미있고 신선한 영상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은 경자년인 쥐의 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지만 강한 채널 구독자와 소통하는 채널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군! 폭발하라!! 1 A 1 A 2 A 3 A 2 A 2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